2017년 11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케이 차트 1위 발표할 남미를 믿는데요. 트와이스와 멜로방스 과연 1위는 누가 찾을 일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한 분 점수, 심장 3호 점수, 방송원 시점수, 음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.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선 멋진 곡 라이프키 써주신 블랙아이드 피슨 작곡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JYP 관계자분들, 스텝분들 그리고 트와이스의 무호님,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트와이스의 모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과 원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겸손한 트와이스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원스 고마워요. 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. 즐거운 자리 보내세요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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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